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위 눌리는 원인과 가위 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위에 눌려본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으로 셀 수는 없지만 한 천번 이상은 가위에 눌려본 장본입니다. 어릴 때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저는 원래 좀 겁도 많고 좀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더군다나 매일 술 드시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때로는 칼을 들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꼬마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당연히 악몽을 꾸게 돼요. 귀신이 저를 쫓아오는 꿈을 꾸고 제가 죽는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저를 가두는 그런 어떤 온갖 안좋은 꿈을 꾸다 보니까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에 눈을 벌떡 의식은 깨어났는데 내 몸이 일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귀신이 내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고 큰 바위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엄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엄청난 그 압박감과 죽음의 공포와 더 무서운 것은 이러다가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 잠속에 이 어두운 곳에 갇혀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어릴 때는 엄청난 이 가위 놀림이 공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악몽을 꾸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심리 최면 명상 전문가가 되고 제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한 10년 이상은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이 가위 눌림은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야만이 지금 이 가위 눌림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 학생들, 심지어는 성인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극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가위 눌림이라는 것은 수면마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뇌라는 것은 뇌수면 상태에서 이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 버린 상태다. 즉 이제 몸은 이렇게 수면마취에 걸린 것처럼 자고 있는데 정신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깨어났으니까 몸도 같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순간에 어? 내가 죽은 거 아닌가? 누군가가 나를 짓누르는 거 아닌가? 혹시 귀신이 무서운 사람들은 귀신이 나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깨어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엄청난 이 원초적인 이 생존에 관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 것 같으니까 나를 못 깨어나게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때리고 싸우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칼로 막 찌르는 상상을 하면서 겨우겨우 헐떡헐떡 하면서 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위 눌림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겨요. 우리가 일상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스트레스의 어어는 P-R-E-S-S 이 프레스, 압력, 압박에서 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위 눌린다는 것은 뭔가 돌덩어리가 나를 누르는 것 같다. 나를 못 움직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압력과 압박을 느껴요. 우리가 삶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의식을 갖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살고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스트레스의 강도는 엄청나게 무겁다.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누적된 스트레스, 이 악몽과 같은 어두운 느낌, 이 압박, 이 긴장, 이 공포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가 렘수면 상태에서 안 좋은 꿈을 꾸게 돼요. 그런 안 좋은 꿈을 계속 꾸다 보면 이제 두려우니까 각성을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깨어났는데 우리의 몸은 잠을 들고 있다. 그 상태가 어찌 보면 이 가위눌림과 같다. 이 몸과 마음에 깨어있는 상태의 이 불일치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가위눌림은 부정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어두운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근데 가위눌림하고 또 비슷한 상태가 있어요. 엄마들은 대부분 이해할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도 알 거예요. 엄마들이 아침마다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한 번, 두 번, 열 번 불러도 어 알았어 하고 아이들의 이 정신, 마음은 깨어났는데 마음은 일어나야 되겠다는데 몸이 일어나지나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다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안 깨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깊은 잠을 자고 깨어났을 때 이것도 일종의 가위눌림과 같다. 우리의 정신은 깨어났는데 몸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좋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서히 1분, 2분, 5분 하다 보면 서서히 이 몸이 이 정신의 각성에 따라서 같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가위눌림도 비슷한 현상인데 가위눌림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에 의한 압박감, 압력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잘 깨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위눌림도 이완은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긍정적인 이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빨리 일어나라고 했는데 몸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거에 따른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서 이 존재가 혹시 귀신이 아닌가 내가 깨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어떤 두려움, 공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가위눌림의 이 원인은 의학적으로도 이 긴장, 압박, 악몽, 두려움, 죽음의 공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녁마다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가위눌렸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가위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그 수험생들 잠만 자면 잠깐 졸기만 해도 가위눌린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압력,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직장인들도 시시때때로 가위눌림의 공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위눌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무게와 같다. 우리 삶의 고통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이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잘 버텨지는데 잠을 잘 쓸 때는 그 압박, 압력이 나를 짓누르게 되고 정신은 깨어있는데 그때 몸은 잠들고 있고 무겁기 때문에 그때 심각한 가위눌림의 어떤 공포,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근본적인 일상생활의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아예 안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삶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30분, 1시간 전에라도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질러졌다는 거고 오염이 됐다는 것이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힐링해주고 치유해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져야 돼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런데 스트레스 받은다고 술 먹어버리고 매일 담배 펴버리고 폭식해버리고 과격한 영화 봐버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 안자버리고 나쁜 습관 유지해버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지도 않고 나쁜 생각하면서 자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잠으로 빠지니까 조금만 잠에 빠져들면 이 렘수면 상태에서 악몽, 이 불안,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서 이게 가위눌림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잠자기 30분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30분 전에 누워서든 앉아서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준다는 것입니다. 뭐 조격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칭을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좋은 책을 읽는다거나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한다거나 그런 좋은 느낌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치유되니까 잠을 자더라도 좀 더 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깨어났을 때 이 가위눌림의 현상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가위눌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스트레스를 완전히 우리가 제거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할 수 없이 결국은 가위눌림을 또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은 없다. 왠지 우리가 가위눌림 하면 저도 어릴 때 가위를 엄청나게 눌렸기 때문에 이 존재를, 이 원인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왠 뭐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거를 귀신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귀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어떤 스트레스고 뇌의 어떤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위를 딱 눌렸을 때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거 내가 만든 착각이야. 이거 귀신 아니야. 내가 좀 악몽을 꿨나 보구나. 결국은 내 몸은 금방 깨어나게 될 거야. 우리 아무 일 없어.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 이거 뭐야 또 귀신 온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겁먹으면 겁먹을수록 이 가위 눌림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더 겁을 먹게 돼요. 왠지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 가위 눌림의 강도가 팍팍팍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위의 내가 눌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이게 안 일어나지니까 순간 공포를 느껴요.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지 않나? 내가 못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갑자기 이게 일어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은 잠자고 있는데 잠자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겠어요. 이게 모공육병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일으키고 천천히 깨워야 돼요. 우리가 환자들 몸을 일으킬 때 천천히 움직이고 우리가 재화를 할 때 손가락 발가락도 꿈틀꿈틀하면서 몸을 각성시키면서 서서히 깨우잖아요. 그것처럼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아무 일도 없다라고 자기암시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 손가락부터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게 손가락하고 발가락이에요. 이것들이 가장 쉬워요. 그럼 천천히 하나하나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각성이 돼요. 그리고 발가락도 하나하나 꿈틀거려 봐요. 그러면 이것들은 서서히 움직여져요. 그러면 내 몸이 금방 깨어나겠구나 라는 어떤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몸의 각성이 서서히 팔 전체로 오고 다리 전체로 오면서 배로 오면서 온 몸으로 이렇게 각성이 되면서 몸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몸이 깨어나는데 우리는 당장 일어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뭔가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인 울림과 이 귀신과 왠지 나를 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싸우려고 하지 마라. 저 어릴 때 막 칼로 이 가인 울리는 존재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엄청나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눈을 떠도 마음이 제 몸이 너덜너덜해져요. 지쳐요. 아 오늘 저녁에 또 자면 또 이런 일이 겪는 거 아닌가 라는 공포가 생겨요. 절대 이 가인 울림 이 증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손가락 발가락 꿈틀거리면서 호흡을 해야 돼요. 보세요. 몸이 지금 잠들고 있으면 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정신이 깨어나면서 몸이 같이 깨어나요. 침착하게 그러면 우리가 차분하게 명상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면 몸이 훨씬 더 빨리 각성이 되고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건강하게 나이스하게 잠에서 깨어나면서 몸도 깨어날 수 있다. 같이 깨어나더라도 달라요. 이렇게 엄청나게 발버둥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전쟁터의 장수처럼 해가지고 깨어나는 것과 편안하게 부드럽게 싸우지 않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가위눌림이 올라오더라도 1분 아니면 10초 5초만에 팍 깨어나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발버둥치고 싸우고 막 귀신과 싸우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점점 이게 심해지고 매 순간순간 싸워야 돼요. 싸우면 나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세 가지 방법처럼 아 이거는 아무 일이 없다. 그냥 몸이 지금 서서히 깨어나는 중이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을 꿈틀꿈틀하면서 서서히 몸이 이렇게 깨어나기를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저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호흡만 하면 돼요. 막 소리 지르고 악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금방 깨어나게 된다. 아마 이 연습만 꾸준히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위 눌림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설령 가위 눌림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